이 딜하우치의 식민지 통치 말 그대로 방법 그대로 바로 조선총독부가 그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나타난 1910년 바로 11월달에 명치 43년인데 보면요. 조선총독부 간부가 나오면서 배포금지 압수목록의 책자가 발표가 됩니다. 왜 조선에 있는 책부터 거둬들입니까? 특히 역사책부터 거둬들입니다. 역사 문화 관련된 서적을 압수목록을 아예 관부에 넣어가지고 거둬들이죠. 과연 이 어도는 뭘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잘 보시면 여러가지 역사책 이름이 나오는데 보면요. 제가 어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워드를 다 쳤습니다. 도대체 이 책 이름이 뭘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대한국사, 고통교과동국국사, 그 다음에 신정동국국사, 대동역사략, 대한신지지, 대한지지 해가지고 역사책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보시면 여러 문화사 관련된 책 이름이 총 51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보면요. 자 우리 언어에서 보면 민족사학한다고 하죠. 보면요. 이제 주류사학이라든지 거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학기를 주류사학이라고 이제 지금의 정통역사, 우리 역사를 조명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그룹들을 뭐 제야사학이라든지 민족사학이라고 부르는데 보면요. 자 민족사학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언급을 잘합니다. 일본이 와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51권의 역사책과 한 20만권의 역사서를 소각을 했다. 이래 하니까 이제 주류사학계에 있는 젊은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절대로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대변하는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자료 때문에 어제 인터넷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쪽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자기 블로그에 실으면서 하는 말이 한편 위서 환당고기를 정사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금서사건을 과장시켜서 일본이 고대사와 관련된 우리 고서를 모두 빼앗아 불태워서 우리 고대사를 잃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왜곡이고 이것은 왜곡이고 바보 같은 소리다. 얘들아 너희가 아는 상식이 최선이 아니고 변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위서 환당고기를 어떻게 해서든 정사라고 우기는 녀석이 밉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일본이 깨서 간 책은 이 50항든 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참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 양반은 말 그대로 조선총동국 간부의 51건의 책 이름만 보고 이 책을 가지고 일본이 이 책만 뺏어갔지 나머지 선택 20만 건 책은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자는 바로 재현국회사입니다. 초간본입니다.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직접 가지고 있는데 연도는 1954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옆에 화면 볼까요? 재현국회사는 1954년에 초간본이고 옆에 보시면 이 책이 나온 거에 대해서 관행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습니다. 한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유명한 신익희 선생입니다. 신익희 선생이 얘기했고 그 시간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언제 나오는 가지 다 매겨져 있죠. 보면요. 자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서를 10만 건을 소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한 분이 우리나라 역사 관심 있는 분이 말 그대로 조선총독부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이 책만 뺏어갔지 또 주류사학계 수장합니다. 이 책만 뺏어갔지 10만 건 20만 건 책 뺏어간 적이 없다 했는데 문제는 그 책을 가지고 소각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1954년 단기 4287년에 나와있는 전 국회사에 나와있습니다. 그 책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읽고 메시지를 보낸 분이 신익희 선생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다면 어때요? 이분들이 다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인지 돼가지고 10만 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보면 문은사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인 전 국회사 초간본에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실려있는데 왜 일본 사람도 아니면서 조선총독부 사람도 아니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또한 주류사학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부정을 합니까? 국회사까지, 전국회사까지 부정합니까? 그들이 써놓은 책까지 부정합니까? 저는 그건 외눈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는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봐야지 이렇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도 이 자체를 부정하면서 환당곡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다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저는 그것이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기자에 한 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사진을 보시면 내다니얼 페퍼라는 기자인데 보면요 이분의 자료도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다닙니다. 고소본에 나와 있는데 보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국내에서 직접 1919년 3.1운동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목격을 하고 난 뒤에 다음해인 1920년에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대단히 충격적일 것인데 이 뒤에 나머지 제가 공개 못하는 내용 끝까지 읽어드리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우리 국민분들 너무너무 충격받을 겁니다. 왜? 그런 적렬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자기가 직접 조선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그때 1919년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급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아, 영국 보십시오. 기자가 태웠다가 나와있잖아요.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는데 왜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인간들이 이것을 부정합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조선총독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선총독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분들이 시니까, 후손이니까 당연히 그분들 조상님이 그랬다니까 그거 부정해야 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제3자인 기자가 나서가지고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장면까지 보고 기사를 내놨는데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 잘 반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것인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이것이 조선총독부에 나와있는 단순한 51건의 역사서를 그냥 압수해 거는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1919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것이 1920년 기사에 실린 건데 보면요. 5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